최근 남조선에서 보충선고가 림박하면서 후보들 간의 치열한 비난전이 요야 간의 싸움으로 경렬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의 연합뉴스가 전한대위하면 얼마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는 전 부산시장이었던 어거돈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땅을 8만평 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가덕도까지 거소결차로선이 연결될 경우 그가 소유한 토지의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 형질 변경 등으로 부당 리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존수 조사하여 일볼 뱉게 해야 한다고 요를 올렸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은 지난 2월 25일 남조선 현 당국자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 선거법 위반, 러걸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또다시 가덕도 문제를 고론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지옥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우회적인 선거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이했습니다. 이러한 속에 지난 16일 남조선 언론 매일경제는 사실 선거 개입으로 말하면 리명 박근혜 시절에 농후했다고 하면서 박근혜는 제20대 청선을 코앞에 두고 대구를 방문하여 새누리당의 선거에 힘을 버텼고 리명 박근혜는 2008년 제18대 청선을 앞두고 강원도를 방문하여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까지 해대며 러걸적으로 선거를 도와나섰다고 폭로했습니다.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책선거라는 처유의 그림은 점차 사라져가고 또다시 모정의 비난과 표마로 일관된 구태적인 선거의 모양새가 잡혀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라면 이번에도 역시 지옥 민심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요야 모두가 다 후위를 더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평했습니다. 남조선의 통일뉴스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이 전한 데 위하면 최근 진보단체들 속에서 남조선 미국 합동군사 연습의 철저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요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연습은 미국의 요구로 미국의 의도에 맞추어 실시되고 있는 연습인데 이 연습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하는 것인가고 하면서 지난 조선전쟁 이후 근 70년간 미국과의 합동군사 연습은 조선반도 정세가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대결과 전쟁, 분단 거착으로 나아가느냐를 가름하는 리트모스 시험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연습을 그저 미국의 뜻에 따라 미국이 중단하라면 중단하고 재개하라면 재개하는 죽여넘는 태도와 무능해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면서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군사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경남 지역단체들도 선언문을 통해 족대와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족대 정책은 필연적으로 대결을 낳고 대결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위기는 전쟁을 불러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